안녕하세요. 티맨크래프트입니다. SI5351 모듈과 아두이노, 나노를 이용한 VF4 및 RF 신호 발생기를 구성하는 회로의 기능 및 작동에 관련한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SI5351 모듈의 재원에 따르면 8kHz에서 160MHz까지의 클럭 신호를 출력할 수 있지만 더 높은 주파수도 가능하여 10kHz에서 225MHz까지 출력이 가능한 줄리오 세자로의 회로와 코드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스타트 모드는 소스 코드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밴드 이니트 값을 지정하여 20개의 밴드와 신호 발생기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밴드 이니트 값을 1로 지정하면 신호 발생기 모드로 시작하게 되며 디스플레이에 GEN으로 표시되고 로터리 엔코드 노브를 회전시켜 10kHz에서 225MHz까지 연속으로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I5351 모듈은 기본적으로 클럭 발생기이므로 방향파 출력이지만 약 30MHz 이상에서는 고조파가 거의 없는 정현파로 출력되는 것을 오실로스코프의 파형과 FFT 스펙트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수신기의 V4로 사용할 경우 30MHz 이하 주파수의 고조파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좋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번 버튼을 누르면 20개의 밴드를 순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로터리 엔코드 또는 3번 버튼을 눌러 변경 주파수 스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밴드 모드에서는 디스플레이에 해당 밴드의 파장이 표시되고 IF 주파수도 같이 표시되는데 소스코드에서 IF 값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송수신기의 IF 주파수와 일치시킬 수 있으며 1번 버튼을 누르면 송신 모드가 되어 IF 주파수가 포함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주파수와 동일하게 출력됩니다. 각 밴드의 시작 주파수도 소스코드에서 변경이 가능하므로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밴드플랜에 맞추어 주파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SI5351 모듈은 고정밀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간의 주파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소스코드의 교정값을 수정할 수 있으며 10MHz 주파수를 기준으로 조금씩 수정하여 교정합니다. 순수한 부품값을 모두 합해서 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광범위한 주파수 신호를 출력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는 PCB키트 또는 유사한 제품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간단히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래드보드에 먼저 구성한 다음 160MHz 이상 주파수의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소스코드와 회로를 수정하는 과정을 영상화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